뺨! 잔말? 이거 참고로 이름이예요 이름표 있는거 아우 귀여워 어? 지금 스노우맨 만드는거야? 응 짜리 타러 가기 전에 스노우맨 만들고 가자니까 아 여기서? 여기서 스노우맨이야 살려앞에다가 보내고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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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로 만들래? 또또로? 아악! 이 ㅅㄴ 먹었어 야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난 우리 호수 저쪽으로 만들 줄 알았지 아니야 쟤 밑은 자기야 그냥 부러지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? 혼나 옮기면 돼 아 네? 그냥 먹지마라 아 아 뭐야 손이 너무 시려워 아 하나 줄까? 아니야 됐어 이거 완전 좋아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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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줘 하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이쁘다 하하하하 하하 범 사이에 이렇게 됐어 진짜 아 여기 진짜 이쁘게 나온다 어 들고 가야지 내가 있어서 그런가? 맞아 난 진짜 캐나다 겨울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? 맞아 나도 언니 뭐 엮지 폴 완전히 멈추 엮지 하하하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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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리 앙 야 앙 앙 앙 앙 앙 앙 아 진짜? 그냥 물맛이야 이거는 그... 아무 맛도 안 나! 그냥 물맛이야! 온도리로 해서 먹었던 눈은 여러분 먼지맛이 났어요 먼지맛이 안 나네? 응 안 나면 죽인 거 와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자 어제 못했던 자 갑시다 야 진짜 차가웠다 이거! 괜찮아? 눈물이 나 너무 차가웠어 괜찮아 괜찮아 깨끗한 물이야 오 진짜 좋네? 눈물이 나 너무 차가웠어 괜찮아? 모자 다시 쓰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안 됐어? 안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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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어! 어! 똥이 죽을 뻔했네 어 장나르시 많이 쌓았네요 옆에서 사봐요 와우 와우 괜찮은가요? 어 엄청 크게 쌓았는데 와우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바다 들어 갔다 올게 어 왜? 왜 그래 왜 미친장한 웃음을 씁니다 좋잖아 어? 으아아아 오빈씨? 예? 아이스커피한테 사시겠어요? 아이스커피요? 예 아우 좋아요 이게 캐나다의 아이스커피입니다 여러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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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한잔하실세오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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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커피 아닙니까? 오우 아하 진짜 맛있다 신 shed 맛있는 거 맞아? 진짜 맛있어 손으로 떠먹어야 해 슬러쉬를 먹어야 해 숟가락 갖고 올까? 뭔 말인지 알지? connected 커피 슬러쉬에요 뭔 말인지 알지?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니까 야 이제 오늘 왜 핫커피 마셨냐? 아침에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응 맛있지 아 좋아 놀 때마다 목에 걸린 공이 공만에 지금 놀고 있는 공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죠 이제? 보이시나요? 아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게 이거 꼭 봐야 돼 잠깐만 잠깐만 동이 한번 들어볼까? 어 아 진짜 그럼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authenticate 간다 떼 adalah 이거 참고로 이름이에요 이름표 있는거 어 oh 귀여워 1 2 3 1 2 3 6 1 2 아 아 아 2 3 3 4 1 우선 내가 여기를 만들어내야 할거같아 오케이 기다려 잠시만 아닌거같다 그치? 응 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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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뚱이야 뚱이! 뚱이가 나나 되지 않아? 아저씨 이제 트럭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? 응 한 번 해볼까? 응 일단 해 아유 말 안 들었어 그만하라 맞아 엄청 신나가지고 따라가더라고 그치 그런거지 아주 잘하고 있지 여기 오세요 까오나씨 커피로 만들었죠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아주 좋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오케이 컴온 오케이 컴온 나보다 카메라 찍는 것 좀 불편한데 좀 가까이 가야되겠는데 내가 막을 것 같아 네 이게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다리고 여기에 신발이야 다리와 신발을 맞춰 그리고 여기가 머리야 어떻게든 그 각도를 맞춰 작도를 만들어내 그래야 조금 그래도 커보여 네 맨너선 손은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